국제로타리 3620지구 서산노타리클럽과 사단법인 녹색거머니회 충남 녹색거머니연합 서산지회는 지난 21일 서산노타리클럽 사무실에서 서산지역 어린이들의 안전 및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산노타리클럽 김상권 회장과 최동호 총무, 임성환 재무, 송용찬 차기 총무, 녹색거머니연합 서산지회 이은영 지회장과 이정림 수석부 회장, 홍미라 총무, 조희훈 감사, 김수지 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서산노타리클럽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안전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금을 전달하고 녹색거머니연합 서산지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은영 서산지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마련된 지원금으로 보다 안전한 교통안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